2015년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한쪽에 가슴 쪽에 바늘 같은 게 꾹꾹 찌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검사하니까 생각보다는 암이 깊었고 위험한 곳에 있었다고 발견이 되었어요. 유방암 그때 상황은 2기였는데요. 전체 다를 절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버티기 힘들었던 대수술과 항암치료의 후유증. 고통의 시간은 길기만 했다. 그냥 조그마한 거 살짝 도려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수술은 힘들었고 깊었고 오래 갔어요. 그 다음에 항암을 하면서도 전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극도의 고통 살면서 처음 겪어보고 산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통의 시간에 보내야 했던 그녀. 하지만 다시 힘을 내야만 했다. 아픈 딸을 대신해 묵묵하게 가족을 돌봐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만 했다. 늘 곁에서 힘든 내색 없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어머니 덕분에 힘든 투병 기간을 버틸 수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먹먹해진다. 예전에 친정어머니 사진을 보고 있어요. 2020년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픈 거를 더 많이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눈앞이 캄캄할 때 빛이 되어준 소중한 가족.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선영 씨. 간절한 노력 끝에 암 완치 판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피, 땀, 눈물. 정말 하루하루를 계획에 맞게 꼭 했죠. 실천했죠. 그거 하나는 저를 자랑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검사상으로는 아주 건강한 상태고 재발 위험도 없고 암세포도 전혀 없이 건강하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면역력도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은 많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졌어요. 선물같이 주어진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고 있는 이선영 씨.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된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 각종 과일과 채소를 썰어 끓인 후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면역주스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많이 아팠을 때 건강식으로 자주 먹던 거거든요. 매일 하루에 한 잔씩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양배추, 당근, 삶은 토마토, 사과, 바나나를 갈아서 자주 마시고 있다. 예전엔 바쁘고 귀찮아서 몸을 챙기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일 시간을 내서 몸의 면역을 지키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추운 겨울철엔 집에서라도 운동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심호흡을 한 후 배를 부풀렸다가 다시 그 부위를 세게 쳐보는데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면역에 도움이 되는 장운동 후 이번엔 플랭크 자세를 해본다. 1, 2, 3, 4 젊은 사람도 1분 이상 버티기 힘든 동작도 거뜬하다. 85, 86, 87, 88, 89, 90 암 극복 후 면역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체력도 튼튼해졌다. 암투병 당시에 가족에게 맡겼던 집안일을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어서 기쁘다. 밀린 집안일을 하면 몸은 좀 힘들어도 이제는 마음이 행복하다. 아팠을 때 간절했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은 게 감사하다. 첫 번째는 마음이 달라요.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때는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물건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어딜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움직이면 항상 남편의 부축도 받아야 되고 아이들한테 손도 잡아달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항상 생각한 게 오늘 하루만 살자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기쁘자 네,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암을 극복한 후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다양한 강연과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 중이다. 다시는 그 아팠을 때 기억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아팠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정말 0.001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잘 먹고 면역력도 키우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선영 씨의 새로운 출발을 늘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 여보 나왔어? 잘 다녀왔어요. 응, 잘 왔지. 뭐 하고 있었어? 청소하고 잠깐 쉬었죠. 아, 그래? 일단 저녁을 안 먹었지? 네. 응,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잠시 TV 보고 있어. 아, 그래요? 알았지? 오케이. 웬일이네. 암투병으로 아내가 힘들었을 때 큰 힘이 되어줬던 남편 상우 씨. 서툴지만 아내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정성껏 준비 중인데. 옛날에 지금 아내가 아팠을 때는 뭐 애들 먹인다고 자주 했는데 이제 아내가 좀 건강해지고 하니 뭐 아내가 다 해주죠. 근데 이제 주말 좀 되면 제가 또 가끔씩 또 이렇게 맛있는 별미를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죠. 마지막으로 기력 회복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오리고기를 잘 볶고 나면 건강과 면역을 생각한 정성 가득 남편표 집밥 완성. 언제 이렇게 다 했어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우와.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이제 뭐 대단한데요. 음 맛있다. 이렇게 쌈 싸먹으면 당신 몸에도 좋고 괜찮겠네. 암투병 당시에는 음식도 입에 대기 힘들어했던 아내. 이제는 고통 없이 식사를 하는 아내의 모습만 봐도 상호 씨는 행복하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예전에 항암하고 이럴 때는 입맛이 없어서 전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 건강해지니까 맛있는 거를 골고루 먹을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후 부부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다. 사소한 일도 감사하고 즐겁다. 손형 씨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준 또 다른 비결이 있다는데 당신도 이거 하나 먹고 암 극복 후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 꾸준한 면역 관리가 필요한 그녀 이거 에키네시아예요. 제가 암투병 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이걸 먹으니까 간편하게 면역 관리를 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먹으려고요. 면역력을 올리며 암을 극복한 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선영 씨. 그녀의 면역 관리에 도움이 된 에키네시아란 무엇일까? 유럽과 북미 사람들의 면역 관리를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한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는 인디언드레이에 발견된 북미에 서식하는 국학과 식물이다. 또한 에키네시아는 독사에게 물렸을 때는 물론 각종 감염과 상처를 치료할 때나 감기 예방 증상을 완화시키는 민간 약초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건강했지만 40대 이후 급격하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암투병까지 하게 된 임은하 씨.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가슴뼈와 심장 사이엔 나비 모양의 신체기관인 흉선이 있는데요. 특히 흉선은 면역계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T세포가 있습니다. 흉선은 T세포를 성숙하는 데 관여하고 정상 면역계가 발달하는 데 중요한 면역기관입니다. 흉선 크기가 작아지면서 흉선의 기능 또한 감소하는데요. 단순히 말하자면 40대의 면역력은 10대와 비교했을 때 50%, 60대는 25%까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일수록 질병에 노출돼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특히 50대 중반을 기준으로 암 발병률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이러한 암세포를 공격하고 사멸시키는 핵심 면역세포가 바로 NK세포입니다. 중장년층에서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만큼 암세포, 바이러스, 세균을 제거해주는 NK세포의 활성도에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NK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유산소, 근력운동, 충분한 숙면 등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뒷받침되어야겠고요. 면역기능을 높이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체내에 침입하면 빠르게 세포를 분열하고 증식하게 되는데 몸속에 들어온 박테리아는 10시간 만에 무려 10만 배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몸속에 외부 감염물질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작용하는 것이 선천면역의 핵심 NK세포다. NK세포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데 다른 면역세포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선천면역을 강화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다. 에키네시아는 NK세포 활성도를 높여줘 면역관리에 도움이 된다는데 에키네시아 추출물은 NK세포 활성도를 높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인간 말초혈액에서 NK세포를 분리해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넣고 배양한 결과 NK세포 활성도가 약 60%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결과 섭취하기 전보다 NK세포 활성도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우리 면역세포를 관장하는 기관인 흉선에도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한 동물실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투입한 지는 대조분에 비해서 흉선의 무게가 약 2배가 더 증가함을 확인했는데요. 면역기관인 흉선의 무게가 증가한 지에 NK세포와 T세포의 활성도 또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면역관리를 하지 못해 암이 전유되고 재발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이문하 씨 에키네시아는 암세포를 없애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암세포에 대한 독성 즉 암세포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환자의 대장암세포에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투여한 후 72시간 동안 경과를 지켜봤는데요. 이 에키네시아 추출물은 암세포 증식률이 50%에서 최대 0%까지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